안녕하세요. 호주 셰프 제프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로드 워크로는 Vexley North라는 역에서부터 Botwell Park라는 역 사이에 있는 Walleye Creek Regional Park라는 하이킹 트랙을 촬영해봤습니다. Walleye Creek Regional Park는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약 20년 동안 개발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덕분에 도시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잘 보존되어 있는 트래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호주의 어떤 동네는 이렇게 생겼구나 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면서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로드 워크는 주중에 랜덤한 지하철역에 내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서 주변에 무엇이 있나 보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유롭게 보시고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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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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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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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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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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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